점시요? 네. 제가 카를들인데 아, 우리 조빈이 벌였나? 저기 그... 지나가는 사막이 있는데 한 번 더 깨끗하게 보여주세요. 아, 점시? 아, 맥주, 맥주 500원 정도 이번엔 네일 코덱토를 달성했습니다. 요 사이즈로 하고 네, 코덱토를... 오늘... 있어지마요, 어떻게 되겠지 뭐... 네, 뭐 한다고요? 네, 코덱토를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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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는... 네. 사이즈가... 네. 이걸로 해서 다듬어가지고... 간격 접촉제로 붙여버리고... 네. 그 하나만 만들면 나면 이제 하나 반쪽으로... 그... 똑같이 손 그어가지고 따서 똑같이 만들어서 양쪽으로 붙여버리고... 일단 그 정도만 해도 기분이 나오니까... 네. 모양은 다 가리고 나오니까... 그... 붙여놓고... 강력 접촉제로 붙여놓고서... 약간... 사퍼질로... 삐져나온 거 다듬고... 아... 그렇죠. 근데... 숫자가 적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거... 이미 그거... 뭐... 아니, 아니... 구매대행을 하나 받았어요. 아... 아... 모르겠는데 없으니까... 아... 라온님이 구매대행을 받았다고요? 됐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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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... 참... 다녀수공업이 같이... 그렇죠. 문짝 딴다고... 했을 때부터... 각오를 했어야 일단... 네... 선생님은...